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히스키아와 남한국 유다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임하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명이 몰살당했다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무슨 원자폭탄이 터진 것도 아닌데, 그죠? 과연 이런 일이 그 당시에 가능했을까? 하지만 고대의 역사가 헤로도투스 역사의 아버지 그리고 요세프스도 이 사건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산해립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성경의 기록, 그가 그의 신 리수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도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던 그 오만방자한 아수르의 왕 산해립은 여와의 하나님 말씀대로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의 죽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빌었던 그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예배 중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뜻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산해립을 살해한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들들도 나쁜 놈들이지만 아버지를 존경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거역하면 파멸이라는 신명기적 역사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스기아와 산해립입니다 우리들은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강하냐로 저울질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냐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형통을 이 땅에서와 저 땅에서도 모두 향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그만 히스기아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명은 모릅니다 왜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자문을 구하자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여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병은 하나님의 처사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처사를 내리셨는지 그거는 얘기가 쓰여있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데려가는 게 좀 낫겠다 그러셨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아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려서 통곡하면서 요하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아에게 곧 죽게 된다는 소식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아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여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메시지를 들은 이사야는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히스기아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명하고는 그것을 히스기아의 상처에 바르자 히스기아가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무화과 반죽 맨날 어디 바르고 그러지 마세요 이사야서 38장 10절에서 20절에는 히스기아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동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히스기아가 자신을 살려달라는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죽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 소리입니다 죽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오직 산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마음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히스기아의 기도 앞부분은 죽음에 대한 장탄식입니다 지금 히스기아는 죽음을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아의 매달림이 제 눈에는 굉장히 가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아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사도 바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죽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사탄에게 죽음을 통한 위협에 노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죽음을 들먹거리면서 너 그러다가 죽어 죽으면 다 끝나 그런데 아니다 죽음 이후에도 어떠한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그 삶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훨씬 더 복된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맨날 아프고 힘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가장 큰 은혜의 과정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죽음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승이하의 그 간절한 기도는 다소 이해가 됩니다 그의 기도에서 수명에 대한 집착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후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교육을 위해서 자신의 장수를 기원한다는 점입니다 이 희승이하의 간절한 기도를 앞세워서 죽을 병 걸린 사람들한테 희승이하처럼 기도하면 15년 연장된다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차라리 희승이하가 그때 죽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오히려 그 사람과 다른 주변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삶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있는가 화가 되고 있는가 만약 진짜로 덕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더 연장시켜 달라고 그딴 기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요? 충분히 그 삶 자체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웰빙 웰빙 하지만 웰빙은 웰다잉의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한 명확한 인식만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살아난 사람들의 변화 죽음에 체험을 하고 살아난 사람들의 변화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규제하고 통제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선한 일을 하려고 했고 사랑하는 일을 했고 목에 힘을 절대로 주지 아니하고 희승이하가 이사여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여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 무슨 징표가 있나일까 이 대목에 들어서는 정말 희승이하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지 같은 액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런 것이지 무슨 징표를 요구해요 일단 일련의 과정들이 희승이하가 일찍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승이하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얘기는 우리가 연장되든 말든지 간에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성을 구원하라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위하고 두 번째 여와를 위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다시 말해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있죠 데려가지도 않으시고 물론 일찍 죽으면 버리고 그딴 얘기 말고 그 큰 차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하나님 예배를 기승전 헌금, 기승전 전도면 영업체크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될 때 천국의 기쁨이 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서로서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아의 그 되도 않는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가 그 징표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왁께서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해서 여왁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입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는 쉬우니까 그 뒤로 어려운 것을 하죠 하여간 별 거지같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10도 물러나든 앞으로 가든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징표 흔히 보지 못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징표라고 막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 숨 한 번 쉬세요 옆에 사람한테 물으세요 이 공기 당신이 만드셨소?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만들어 주셨어요 다 공짜 다 공짜 이 숨을 우리가 쉬고 싶다고 쉬어요?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 있어요? 정말 신앙을 있죠 그렇게 쪼잔하게 찌질하게 만들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난 히스기아에게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과 함께 이 큰 예물을 보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히스기아가 기적적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데다가 당시 떠오르는 신흥국가 바벨론이 인접국가인 아수르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밑에는 유다, 그 위에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 아수르 그게 바벨론이에요 나중에 바벨론이 최대 강대국이 돼서 하나하나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떠오르는 바벨론이 당시 최강 아수르를 견제해야 되니까 유다한테 환심을 사서 양동작전을 벌이자 아셨죠? 맥아더 걷잖아요 제가 해석하는 게 하여간 좀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온 히스기아는 우쭐한 마음에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보물고의 은금과 향품과 보배론 기름 무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요 히스기아의 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텅텅 비었던 창고의 은금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아수르한테 뇌물로 바치느라고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뺏겨내서 바쳤잖아요 역대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요 히스기아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가득 가득 채웠다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신명지적 사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국가의 모든 보물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급히 이사야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에 이사야가 또 묻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러자 히스기아가 답합니다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왜 이렇게 보였어요? 자기 과시 그것이 자기의 업적이든 하나님의 인정이든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복받았어 하고 과시 다시 말해서 히스기아는 아직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제 말씀드렸죠 교만은 남들은 다 알지만 저만 모른다고 그랬죠 그렇죠? 뭔지 몰라요 왜요? 자기는 항상 옳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다 옳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아요 그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이 사람들이 잘못이지 자기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뭐든지 남의 탓, 상황 탓으로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요 너무나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간이 되리라 이 말씀은 남한국 유다가 장차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직시하고 다시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예요 살려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해하면 회복되지 않느냐는 것을 해요 그런데 히스기아는 이렇게 답해요 당신이 전한 바 여와의 말씀이 선한 이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텐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정말 정말 맥 빠지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은 가혹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황간, 낼시가 될 다음에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손자가 그런 일을 당해도 나만 괜찮으면 돼 그냥 보통 부모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자녀들만 잘 되면 짱 아니에요 희승이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무심코 던진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냐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골수를 질러 우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야 이거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내가 네가 망하는 거를 그냥 놔둘 거겠냐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계 통에 자복하고 다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이래로 가장 신실했던 희승이아가 변했습니다 역대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희승이아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그때 죽었어야죠 그죠?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승이아의 일련의 행동들을 교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렇게 신실하던 희승이아가 왜 교만하여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셔서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므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고 국고가 튼튼해지고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자신의 업적으로 돌린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걸림돌입니다 마지막 걸림돌 이런 사람들은 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공통점은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뭐 있죠 하면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빠져갖고 지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그 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한 자신의 기도로 이 어려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에 한층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잘해서 장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목사가 된 거야 이런 것들 그 순간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바리세인이 또 하나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바리세인들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뭐예요? 2단으로 전락합니다 저 많아요 이렇게 보면 내가 장로인데 저 목사가 내 말도 안 들어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제가 이게 목해가 아니다 그러고 접은 거예요 파워게임이나 하고 기나 꺾고 이게 목해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얼굴 싸움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삐지고 반대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모든 2단의 교주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능력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와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야 그의 능력과 과거의 행적 그래서 그를 추종하거든요 그러자 점점 커져서 예수님보다도 자신의 의의가 더 크다고 믿기 시작하고 구세주를 자처하는 거예요 회심 후 죽을 고생만 하다 단 한 번의 호사도 누리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조건 감사하기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에 집착할 때 반드시 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인정에 집착했던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성격 장애를 보이고 남의 인정에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으려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처사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내하시기로 합시다 해결해 주시면 무한감사 그저 내버려 두시면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알고 온몸으로 받겠다고 받아들일 때 그리하면 욕처럼 마침내 하나님은 눈으로 뵐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내 가까이에 이미 와 계세요 우리도 시원찮은 자녀들이 눈에 밟히잖아요 계속 해야 할 일은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묵묵히 겸손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 눈에 전화 마시오 아유 할렐루야 아 이 기쁨까지 주시니 아 좋았어 이거를 종로오가 때 한 번 해봤어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만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 제가 가는 길이 언제나 형통하고 그 길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화가 세 번까지 울리니까 전문용으로 야마 돌더라고요 오늘 웃는 것이 있죠 설교의 내용 다 잊어먹어도 더 좋은 거예요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세요 예배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합시다 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들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시사 언제나 하나님과 온 마음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맡겨진 일을 통해서 묵묵히 겸손히 행할 때 내 가는 길 형통하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